제 3자 변제 방식이라는 걸 살아있는 피해자 동의를 받은 것도 아니고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도대체 무엇을 위한 건지 알 수 없는데 배경과 목적으로 더 들어가야 되죠.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를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른바 한미일 군사동맹 또는 전쟁 동맹이라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목표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파악할 수밖에 없는데 사법주권을 넘겨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독도 문제 같은 경우도 보면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일본의 여러 언론들이 보도를 했고 일본의 최대 공영방송인 NHK까지도 기시다 총리의 발언을 인용까지 해서 독도 문제에 대한 언급을 했단 말이죠. 일본은 독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다케시마 불법 전거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잖아요. 독도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로 보면 섬에 불과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동아시아 전체의 군사적인 요충들로서 굉장히 중요한 만약에 일본이 치고 들어오면 우리는 영토 자체가 축소되는 그런 상황이 될 뿐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거점 자체를 상실해버리는 이번에 이 해상자의 대가 그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영토 보전의 의무를 갖고 있는 국가 원수의 최고 책임일 텐데 그걸 반기했다. 정말 용납하기 어렵다. 독도 문제는 정말 그 단순한 그냥 섬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의 문제고 역사의 문제고 영토의 문제라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문제는 독도 문제에 대해서 언급했다라고 지금 일본의 언론들은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럼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밝혔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언급이 있었는데 아무 얘기도 안 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어떤 얘기를 했다는 건지는 전체 국민들이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우리 대한민국에 명운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영토주권이 걸려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독도에 대해서 딴 생각하고 딴소리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오므라이스 먹으면서 얘기가 나왔든 어쨌건 그 말이 나오는 즉시 그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고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는 게 옳죠. 개인적 관계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갔다 언급도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국민을 속이는 게 되거든요. 당연히 대사 초취해서 소환하고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는 거를 보면 우리는 의심으로 자꾸 기울 수밖에 없다는. 독도 문제를 단순히 주권 영토 역사로 끝나지 않고 동화 전체를 평화를 뒤흔드는 사건이다. 일본이 평화 헌법을 지속시키고 있는 만큼 현재의 기시다까지 포함을 해서 평화 헌법에 대한 수정 과정이 너무나 일본 국내 정치적으로 어려우니까 아예 건드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서 독도의 의미 이것은 잘못하면 일본이 재침략의 기반이 될 뿐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를 전조 후 위협하는 그러한 기반이 될 텐데 괜찮겠는가까지 포악을 해서. 육십오조 육십육조 등등의 헌법상의 대통령의 임무를 져버린 것으로 봐서 당연히 사실과 법리가 모두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 탄핵을 당연하게 제기해야 된다고 보고. 촛불 행동 같은 경우에는 국회가 탄핵심의위원회를 만들어라 시민사와 같이 손을 잡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적어도 이것을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인지를 검토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하는 노력이. 절시하지 않겠는가 지금 일본은 평안법 체계를 갖고 있지만 어떻게든지 이른바 정상국과 재군국화인데. 이걸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 아닙니까. 이천 이십 칠 년까지 향후 5년 안에 국방비 배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천 이십 칠 년까지 두 배를 하게 되면은 세계 4등 국가가 됩니다. 군사 대국화를 하는 것이고 그런 자신감에 기반해서 이제 방해에만 머무르지 않고 공격 능력도 나가겠다고 선언하고 이런 거잖아요. 이런 국면에서 보면 독도가 갖고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이점 같은 게 굉장히 탐이 나겠죠. 그래서 일본의 전략은 무조건 분쟁 지역화 하는 거잖습니까. 그리고 아이들한테 역사의 정설로 가르치고 그래서 국민 정서를 계속 유지해 나간다.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원칙에 돌아가야 된다고 그 원칙에 입각해서 이런 말들이나 이런 행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게 결국은 1905년에 독도를 일자가 먹으면서 시작한 일 아닙니까. 1905년이라고 하는 것이 러일 전쟁이잖아요. 러일 전쟁을 위해서 을사늑약이 체결이 되고 그 내용을 보면은 일본이 원하는 조선의 어느 지역이든 차출 동원 점거해서 군사기조를 만들 수 있다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그 차원에서 독도가 점거된 거죠. 일본의 해군이 발티칸대를 패배시킨 곳이 동해죠. 독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구상까지 생각을 해서 전쟁의 병영기지의 차원으로 찍은 곳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은 1920년대에는 국제연합에서 일본이 상임이사국이었어요. 일본의 국제적인 위치는 엄청나게 높았던 것이고 워싱턴 회의를 통해서 미국과 영국과 일본에서 해군 함정을 만드는 수를 제안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본이 전 세계의 해군적 사밀을 유지를 해요. 이것이 일본에겐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1920년대와 같은 전쟁 체제를 강화한. 토대 우에서 1930년에 만주 침략 1936년에 중일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 독도 문제는 미국이 또 근접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회차가 쉽지 않은 거죠. 단순히 한일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아시아에서 한반도. 우리의 전체적인 민족의 진로 인류의 진로까지 고민하는 보다 광범위하고 깊은. 그런. 이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 지소미아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일본에게 더 필요한 거거든요. 수출 규제도 일본 기업이 더 절실한 문제입니다. 오히려 일본 기업들이 이제 수출을 못해가지고 문 닫게 생겼으니까 일본 정부에다 대고 수출 규제 이거 해제하라고 계속 요구를 해왔던 사안인데. 우리 또 대통령이 가서 일본 기업의 민원까지 착실하게 해결해준 이러한 흐름들이 미국의 전략 일본의 이해관계가 맞아 들어가는 면이 하나가 존재하고. 이 과정에서 미국 같은 나라는 사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이익이나 국익에 상관이 없어요. 이 미국의 입장을 우리가 역으로 사실 지렛대로 활용한다면 일본을 좀 더 압박해서 사과와 반성을 받아내고 강제동원 피해 비상을 받아내는 전략으로 썼어야 되는데. 되려 그냥 우리가 알아서 다 포기해 버리고 일본의 요구대로 다 수용해 버렸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 과거에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 일어난 것은 일본의 대동화 공연권을. 독점적으로 주도한 사건 때문에 미국과 이해가 충돌됐는데 이번에는 그 전략을 바꿔서 일본은 미국의 승인을 받은 새로운 대동화 공연권을 건설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승인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마음껏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식민지 과정도 테프트카츠라 조약 다 기억하시겠지만은 미국의 협조심이 불가능했던 것을 떠올려다 보면. 지금도 본질적인 이러한 토대나 지향점은 별로 다르지 않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나라가 끌려가는 게 타당한 것인가. 글쎄 아까 얘기 들었던 것처럼 탄핵이라는 것이 지금 3분의 2상이 국회에서 안 된다 할지라도 민심을 폭발하고 있고 민심을 빨아들이는 정치의 출구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그 출구를 예를 들어서 탄핵심의위원회 같은 것을 시민사회하고 결합을 해서 논의를 하기 시작하면은. 향후에 정치 정세를 만들어내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축이 하나. 우리한테 주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과락이 40점 아니에요. 윤 대통령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40%를 넘은 게 몇 주나 됩니까? 평균 뭐 40% 혹시나 되죠. 35점쯤 될 거고요. 이미 과락은 판정이 난 거예요. 과거의 지지자들도 3분의 1 이상이 완전히 등을 돌린 상태고. 정치권하고 시민사회의 역할이 같을 수는 없죠. 지향점은 같을 수 있잖아요. 민주당의 탄핵 관련 전략이 경고와 그다음에 이 과정에 대한 축적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뭔가 조치가 취해지지 않게 된다고 하면 그다음에 더 큰 일을 저지르겠죠. 이번에 이 사태는 너무나 큰 사태인데. 이런 것들이 계속 축적되어 와서 우리 사회와 국가의 운명을. 지속적으로 훼손시키고 있는 것이고 훼손의. 규모나 질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기다려야 되는 게 맞는가. 심각해지는 과정에서는 굉장한 피해가 발생할 텐데. 도리어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강력한 제동을 거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지금 보면은 박근혜 정부 때에는 야수 여대였어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민주당이 더 크잖아요.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 국가의 미래를. 훼손시키고 망가뜨리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또 산약 사회에 대한 얘기가 끊임없이 정치권에서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이 갖게 되는 여파는 굉장히 다리라고 봐요. 그런 점까지 내다보는 것이 정치권의 책임이 아니겠는가. 민주당이 보다 좀 강력한 정치적 전투력을 발휘하게 된다면. 좀 더 나온 세상이 되지 않을까. 탄핵을 포함해서 국회가 갖고 있는 법적 권한들은 헌정에 적용이에요. 미국에서 트럼프 시절에 사원에서 몇 석 차이 안 나는 정도로 민주당이 많았을 뿐인데. 두 번 탄핵하지 않습니까? 사원에서 안 됐을 뿐이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은 국민이 언제나 회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로 사유가 쌓이면 맛을 보여주긴 해야 됩니다. 너무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법적 권한을 하나도 행사 못하게 돼요. 법적 권한을 행사하기 전에 정치적 과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을 그냥 밟아 나갈도 된다. 비극은요. 아직 이게 1년도 안 됐다는 거. 이게 비극이고요.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의식에서 국민조건포럼은 오늘 대담을 준비했고요. 맞습니다. 어차피 한 번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에 안 된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 없고요. 앞으로도 윤석열 정권의 가장 강력한 경고. 탄핵을 시킬 수 있다면 좋고요. 그게 안 되더라도 가장 강력한 경고로. 잘못된 국정에서는 최소한 확실하게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더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담을 드리겠습니다.